R3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올림픽 자, 분양올림픽 6회. 오늘 촬영하는 날이 스승의 날인데요. 예전에 주영남 소장님께서 평생교육원에서도 강의도 많이 하시고 또 오프라인에서 많은 수요자들 만나서 강연회나 세미나를 개최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직접 못 만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강의를 하다 보면 약간 스승이나 선생님 같은 그런 입장이 있었는데 그런 감회가 좀 새로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소감을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영상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이 그립습니다. 예전에 작년까지 자주 뵙던 분들 근래에 들어서 못 뵙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도 이번 달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다시 오프라인 세미나를 열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인원 제한이 있다 보니까 많이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단점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순차적으로 한 번씩 한 번씩 다시 뵙고 있어서 참 반가운 마음으로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오늘이 5월 15일이어서 다른 때 같았으면 케이크 같은 거 많이 갖다주시고 하는데 케이크로 얼굴 던지고 그러기 때문에 잘 피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70-6888로 지금 신청하시면 조금 기다리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신청을 하셔서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새로운 주택시장의 이 트렌드 발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감 말씀해달랬더니 홍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 사명이자, 책무이자, 제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미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번 더 해주세요. 702-6888, 022-702-6888 공이 이거 빼주시면 안 되더라고요. 잘못 거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가끔 해외번호 잘못 눌러서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는 요즘에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카카오 선물하기도 있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안 오는 거 자체가 별로 감사의 비용이 적었던 것 같아요. 강의에 조금 더 질을 높여서 다음 내년 15일에는 받을 수 있도록 강의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6회 출전 선수가 요즘에 가장 시끄러운 지역이기도 해요. 뜨거운 강자. 화재의 지역이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격분을 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한데요. 6월에 분양을 앞둔 RC4블럭이라고 합니다. 금강 펜테리움인데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직 단지명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검단신도시 RC4블럭에 지어지는데 금강 주택에서 짓기 때문에 금강 펜테리움 브랜드를 달고 나올 것으로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57.18대 1이라는 굉장히 높은 경쟁률로 마감이 되었던 금강 펜테리움 더 시글로에 바로 서쪽에 새롭게 분양을 앞두고 있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보니까 개호가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한 483세대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천세대를 계속 강조해왔으니까 천세대가 기준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몇 회차 들어갈수록 천세대미만 단지들이나 현장들을 소개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계속 점점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어떻게든 패자부활전에서 살려주고자 하는 그런 정신이 자꾸 살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좀 소개될 단지들이 이 정도 규모나 조금 더 작은 규모도 계속 들어오지 않을까 약간의 예측을 해봅니다. 그런 것이 없지 않아 깔려있긴 한데 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제가 분석하는 논거는 전혀 허술하지가 않습니다. 100% 납득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상복합용지 483세대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또 64실 별도로 공급이 됩니다. 우리 항상 부가세 별도로 받아야 되듯이 오피스텔 별도. 그래서 RC4블록만 따로 떼어놓고 봤을 때는 사실 좀 작은 규모이긴 합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중요한 점은 바로 동쪽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금강 펜테리움 더 시글로가 이미 447세대 분양을 이루어놓은 상태다라는 것이죠. 동일건설사가 거의 길 하나만 사이에 두고 동쪽과 서쪽에 나란히 들어서기 때문에 거의 하나의 동일단지로 취급을 해도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도합 오피셀까지 했을 때는 1000세대 이상이 되는 것이죠. 충분히 규모로서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 이렇게 제가 그림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림을 만드시는 거 보니까 창작혼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검단이 워낙 뜨거운 지역이다 보니까 약간의 민원도 그렇고 약간의 걱정을 하는 것 같고 약간 좀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모습보다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는데요? 지극히 객관적으로만 평가를 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해 보이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객관적이라면 점수로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도시에 새롭게 아파트가 들어설 때 여기는 레미안 단지가 어떻게 됐다라고 하면서 아파트 브랜드가 그 지역의 대명사가 되는 그런 결과들을 많이 봤거든요. 이번에는 금강 펜테리움이 되겠죠. 브랜드 아파트가 하나의 대단지처럼 군집을 이루게 되는 그런 효과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규모 점수는 동메달 6점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붙어있지 않았으면 제가 5점만 주려고 했는데 동메달 6점으로 후한 점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후한 점수라고 하니까 6점 주시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은데요? 박한 것 같은. 6점은 굉장히 후한 점수입니다. 조금 더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 규모면? 저는 어떤 회의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댓글 좀 두렵지 않으세요? 지금 검단 같은 경우는 교통 입지의 중요성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단이 교통망이 좀 열악하다는 평가들이 많이 시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고 또 최근에 GTX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소외가 됐죠. 이슈화가 되고 있어서 선별적으로 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지역에 대해서 교통 입지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점이 현재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차후에 인천 1호선 연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2020년 11월에 착공이 돼서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천 1호선 연장선이 검단 신도시 전체를 아우를 정도로 교통 기능이 탁월하진 않다는 것이죠. 검단 신도시 내에서도 1호선 연장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단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늘 정확하게 노선이 어디로 지나가는지를 보고서 앞으로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체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101 정거장은 원당동 인천 북부지원부지 인근 바로 이 101 정거장이 금강 펜테리움, RC4블록에 새롭게 들어오는 금강 펜테리움과 상당히 가깝게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102 정거장을 지나서 마지막 103 정거장, 3개의 정거장이 만들어집니다. 검단 신도시의 2단계 지역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불로동에 마지막 103 정거장이 만들어집니다. 신도시나 서울 수도권 주변 지역들 보면 하남 미사도 그렇고 또 동탄도 그렇고 정거장이 있는 곳에 따라서 편차가 정말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희들이 우려를 했던 것보다는 상당 부분 양호한 것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검단 신도시 교통 노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이 좀 더 풍부하게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 맞춰서 메달 색깔도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RC4블록 금강 펜테리움 교통 입지는 은메달 그리고 점수는 8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네. 이것도 안 드리면 혼날 것 같아요. 네. 인천 1호선 2024년 개통 이후에 1호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각각의 심도시 1단계 지역, 2단계 지역 분명히 격차가 나타나게 된다. 그 부분에서 금강 펜테리움은 1호선에 상당히 가깝게 있는 그러한 단지로서 충분히 각광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2호선 라인이 지금 서쪽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 서쪽 남북 방향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그 검단 신도시 내에서도 2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은 3단계 지역의 서쪽에 치우친 일부 단지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모든 신도시가 다 전철의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밀하게 항상 지도 펼쳐놓으시고 노선도 보시고 나는 어디로 들어가야 할 것인가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인천 지하철 2호선을 독정역에서 불로동으로 추가로 연장을 해서 차후에 1호선 연장선과 서로 맞닿게 하는 연결시키는 작업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예비타당성을 확실하게 통과하지는 못한 상태인데 너무 이것을 이미 정해진 것으로 기정사실화해서 예단을 하시지 않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한 보수적인 투자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앤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에더시티 누구나가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쇼미더코미